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성인과 김수문이에요. 네 드디어 참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로 개막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11월 17일 드디어 한국시리즈 1차전이 시작될 거예요. 음 일단은 날씨로 인한 영향은 전혀 없기 때문에 우천수년이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뭐 경기장 내에 뭐 확진자가 들어오거나 뭐 그런 일이 없고서는 아마 오늘 한국시리즈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한국시리즈도 미리 보기 정주행 완주해야죠. 음 결산도 할 거니까. 자 2020 한국시리즈 미리 보기에요. 고척 시리즈 잠실려구장이 되게 오랜만에 한국시리즈 경기장에 쓰이지 않게 됐어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당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먹을 거를 좀 준비를 해서 좀 먹으면서 그냥 좀 편하게 진행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뭐 가끔씩 먹을 거예요. 자 제작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올라온 과정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잠실에서 열렸던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방송사 일정에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음 자 LG 트윈스가 1승을 갖고 시작했죠. 연장 13일까지 가서 끝났죠. 근데 이제 원래 하기로 했던 1차전 날짜가 하루 밀려가지고 음 하루 뒤에 치러졌죠. 근데 사실 포스트 시즌인데 경기가 매진되진 않았어요. 히어로즈의 시즌 막판 행보로 인해서 그 결국 서울팀끼리의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표가 다 안 팔렸어요. 히어로즈 팬들이 완전히 정떨어진 거야. 어 그래도 LG 팬들은 많이 왔어. 음 LG 팬들은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플레이오프 자 잠실 시리즈였기 때문에 라이벌 매치 이슈로 매진이 됐어요. 물론 거리 두기 1단계 기준으로 50% 이하로만 판매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한 46%밖에 못 팔았다 그래요. 그 좌석 배치 문제 때문에 근데 그게 다 팔렸어. 음 그게 다 팔렸고 그리고 이제 그 유중일 전 감독이 이제 이번 시즌까지로 3년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계약 만류 형태로 사임했어요. 재계약 안 하는 방식으로. 그 경질은 아니에요. 계약이 끝난 거기 때문에 음 계약이 만료되면서 그냥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한 거야. 음 사실 그잖아. 포스트 시즌 진출한 감독인데 재계약 안 하기엔 좀 그러잖아요. 포스트 진출 보통 포스트 진출에 성과를 내고도 감독에서 물러나는 경우면 프런트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프런트하고의 관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본인이 어 나는 여기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하면서 물러난 것 같아. 그리고 수석 코치였던 유지연 코치가 이제 신임 감독이 됐어요. 유지연 수석 코치가 감독이 선임됐고 그 공식적인 취임 행사는 한국 시리즈 경기가 없는 19일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 자 겨울 날씨인 점을 감안을 해서 11월 15일이 포함된 시리즈부터 모두 고척 스카이돔에서만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는데 단일 감독으로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거는 김태현 감독이 처음이에요. 그렇고 케이티 위즈는 2020 시즌을 정규 시즌 2위 그리고 최종 3위로 마무리하게 됐어요. 그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못할 경우는요. 3위부터 10위까지는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못하면 그냥 정규 시즌 성적으로 최종 순위가 끝나요. 그런데 정규 시즌 2위일 경우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못하면 최종 3위가 돼요. 왜냐하면 준우승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케이티 위즈는 역대 최고 성적을 냈고 그리고 포스트 시즌 확정 시점에 이미 이강철 감독은 재계약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매치였기 때문에 이제 수원에서도 팬들이 많이 왔었죠. 그래서 입장권 매진이었고 자, 이제 한국 시리즈예요. 자 NC 다이노스 정규 시즌 우승 창단 첫 1군 리그에서 정규 시즌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는 2016년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2016년에는 이동훈 감독이 그때는 코치였어요. 코치로서 올라왔었고 감독으로는 이번엔 처음 올라와요. 그리고 경상남도 연고 야구단이 정규 시즌 우승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NC가 그동안 두산베어스한테 상대 전적이 매년 밀렸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앞섰어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상대 전적에서 우승했다는 거는 이제 두산에 대한 공략법을 안다는 소리죠. 적어도 정규 시즌에서는 물론 두산은 두산은 정규 시즌에서 하고 포스트 시즌은 확연히 다르죠. 그 포스트 시즌에 두산베어스가 더 무섭죠. 솔직히 아! 한 명 빼고 유희관 선수는 포스트 시즌이 더 약해요. 그리고 일단은 두산은 여태까지 올라오면서 좀 막 선수들이 막 이제 부상을 이것저것 달고 와요. 라우 알칸타라도 정규 시즌 완전히 전력질주 하느라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그 그 목에 그 담 왔었죠. 부상을 안고 뛰고 있고 하여간 대다수의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들을 안고 있다. 근데 NC 다이노스는요. 그 마이크라이트하고 구창모 선수가 후반기에 부상해서 돌아왔어요. 부상 선수가 지금 거의 없어가지고 선수 기용이 있어서는 보다 폭이 넓어요. 다만 NC는 올해 사실 하필이면 올해부터가 한국 시리즈 정규 시즌 우승팀의 홈 어드밴티지가 4경기에서 5경기로 늘어나는 시즌이거든요. 올해부터가 근데 올해는 고척에서만 7경기를 다하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 2점이 1도 없어요.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홈 유니폼을 5경기를 입을 뿐이에요. 그리고 11월 14일에 창원을 출발해서 서울에서 합숙 중인데 만약에 7차전까지 칠 경우 7차전이 끝난 다음날 서울을 떠나서 창원으로 돌아가는 걸 감안하면 최대 12박 13일까지 서울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의 2주 있어야 돼. 진짜 거의 2주 동안 서울에서 합숙을 해야 된다는 점이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두산 선수들은 두산 선수들은 그냥 맘만 먹으면 집에서 잠실 야구장에 선수단 모여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고 고쳐보면 되는데 물론 두산도 훈련 시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 뭐냐 근처 신도림 같은데 호텔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합숙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그리고 두산베어스 김태원 감독이 부임한 이래 6시즌 모두 한국시리로 올라갔어요. 한 명의 감독으로 6시즌 연속으로 올라간 거는 처음이고 그 이거는요 그 엄청난 양의 우승을 이뤄낸 김응용 그 한국야구소프트보이 협회장 도 6년 연속은 못했어요. 김응용 전 감독도 한국시리즈에 6년 연속 나간 적은 없어요. 물론 타이거즈는 한국시리즈에 나가면 100% 우승이었지만 음 그리고 이제 2001년 하고 2015년 업셋 우승이 두 번 있고 주축 멤버가 그러니까 2015년부터 있었던 주축 멤버가 대다수는 잔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규 시즌에서 불안했던 불펜이 그나마 포스트 시즌에서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문제는 이 선발진 문제 때문에 그 불펜의 그 강점이 더 오히려 또 없어질 위기가 있어요. 지금 두산 선발진 중에서 기대만큼 해주는 투수가 크리스 필렉셈밖에 없어요. 최연준 선수는 그냥 선발 순서 맞춰서 나오는 거고 알칸타라도 그 뭐냐 알칸타라도 준플레이오프 때 그 컨디션 좀 안 좋았죠. 준플레이오프 2차전 때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는 잘하기는 했어. 잘하기는 했는데 패전투수 특히 유희관 선수는 거의 선발진에서 이제 존재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4차전에서 최소 아니 아무리 오프너면 오프너도 1이닝에서 2이닝은 던져요. 근데 1회도 못 채우고 내려간 게 말이 돼. 이건 오프너도 아니다. 그냥 거의 뭐 시구하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유희관 선수는 그나마 유희관 선수는 운 좋게 실점은 안 했어. 김태현 감독이 투수를 일찍 바꿔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준플레이오프 2차전 때 타선이 뻥 터진 걸 제외하면 그리 만족스럽진 못했어. 그나마 그 준플레이오프 2차전도요. 두산 그때 초반에 깔짝 8점인가 7점인가 내고 끝났어요. 후반에 1점 더 도망간 걸로 끝났어. 초반에 한 7,8점 몰아낸 걸 끝이었어요. 두산 타선이 몰아친 게 타선에 타선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특정 두세명의 선수가 침묵하게 됐다면 그러면 두산은 타선이 답이 없다. 거기에다가 정규 시즌에서의 6경기랑 포스트 시즌에서의 6경기는 이 심리적 피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체력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NC 다이너스는요 어차피 선수단이 고척으로 와야 되니까 전력 분석팀을 미리 고척으로 보내놨어. 이미 두산이 무슨 약점인지를 다 봤다는 소리예요. 두산이 준플레이오프부터 2경기 4경기 6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보일만큼 다 보였거든. 거기에다가 두산베어스가 경기 외적으로 가장 큰 변수가 이번 겨울 FA 시장에서 현재 주축전력의 절반이 나와요. 절반이 FA로 나오는데 솔직히 현재 두산그룹의 상황을 감안을 하면 이 선수들을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두산은요 그 이천의 베어스파크도요 매각했어요. 매각하고 그 매각한 곳으로부터 지금 빌려서 쓰고 있어. 그 매각한 게 그 돈마련하려고 한 거라서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어쩌면 그 1997년에 헤테타이거즈처럼 헤테타이거즈도 그때 IMF로 흔들흔들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헤테로서 마지막 우승 한 거거든요. 그 고 김상진 선수가 마지막 그 완투승 끝내고 하얗게 불태우고 죽었잖아. 솔직히 그 고 김상진 선수 아는 사람 진짜 그런 사람들은 진짜 헤테 시절부터 골수로 받던 사람들이고 영원한 아기 호랑이죠. 어쨌든 베어스는 베어스는 한동안 포스트시즌 도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김태현 감독도 이번에 우승한다고 해도 향후 두 시즌의 그 팀 상황을 감안을 하면요. 솔직히 김태현 감독도 연봉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 아마 현실적인 그 구단 재정 문제로 감독 몸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음 아마 어느 정도는 다들 각오하고 있을 거야. 그렇고 자 그럼 이제 한국 시리즈 시리즈를 한번 쫙 둘러봐야 되겠죠. 원래 코로나19하고 관계없이 2020년부터 바뀌는 제도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기존에는 한국 시리즈가 두 경기 세 경기 두 경기였어요. 정규 시즌 우승팀한테 홈 어드밴티지를 네 경기를 줬어요. 중립 경기장 잠시 중립 경기장에 있던 시절에는 1, 2, 5, 7차전이 정규 시즌 우승팀의 어드밴티지였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바뀐 게 1, 2, 6, 7차전으로 바뀌었죠. 근데 올해부터 개편된 일정에 의하면요. 두 경기 세 경기 두 경기가 아니고 두 경기 두 경기 세 경기예요. 그러니까 일정 자체는 예전에 잠실 중립 경기장 제도가 있었을 때 똑같아. 두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연속이야.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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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정 자체는 그렇게 돌아가지만 장소가 바뀌어요. 중립 경기장이 없고 5, 6, 7차전을 전부 다 정규 시즌 1위팀 경기장에서 치르게 해요. 3일 연속으로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정규 시즌 우승팀이 어드밴드에 5경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두 팀 다 원래는 2차전 선발만 다음 6차전에 등판할 때까지 5위를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각 팀의 1, 2선발이 5일 휴식하고 5, 6차전을 등판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예전에는 예전에 두 경기 세 경기 두 경기 시스템에서는요. 3일 로테이션을 갈 경우 1, 2, 3선발이 전부 다 3, 2, 1 휴식을 그 각오를 하고 던져야 되거든요. 빡세다는 거야. 1, 2, 3선발이 전부 다 3일 휴식을 감안하고 던져야 되는 거하고 달리 이렇게 일정이 바뀌면요. 그 일단은 2선발은요. 2차전하고 5차전까지 4일을 쉴 수 있어요. 2선발은 4일 휴식이 가능하고 그 뭐냐 3선발은 솔직히 좀 각오해야 돼. 3선발은 3일밖에 못 쉬어요. 그리고 에이스가 1, 4, 7차전 그렇게 세 경기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런 장점은 있는 거야. 그 예전에 작년까지는 3일 로테이션을 돌리려고 했다면 선발 투수 세 명이 모두 개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번 제도로 바뀌고 나면요. 1선발하고 3선발만 3일 휴식 개고생을 하면 되고 그 2선발은 4일 휴식으로 나오면 돼. 등판 간격이 좀 텀이 좀 길어야 되는 투수가 2차전하고 5차전에 나오면 되는 거야. 4일 휴식이 그게 가능해요. 아니면 그렇게 될 경우는 3차전하고 6차전을 3선발이랑 4선발이 각각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 뭐냐 2차전 선발이 2경기 선발 등판하고 1차전 선발만 3경기 선발 등판하고 그 다음에 3선발 4선발이 1경기씩만 책임지면 돼.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응 어쨌든 그 이번에 두산베어스가 생각보다 선발진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 알칸타라를 이닝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1,4,7 차전 3번 나오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플렉센은 2차전하고 5차전 나오게 하고 하여간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원래 여기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유희관 선수가 4차전 때 생각보다 너무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선발 로테이션 운영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체크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시즌이 일단은 늦게 진행됐기 때문에 한국시리즈가 모두 고척스카이도멘에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창원팬들이 작정하고 서울로 원정을 오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1차전부터 7차전까지 전부 다 끊어서 올 창원팬들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5,6,7차전까지 가게 될 경우 과연 창원팬들이 그때까지 서울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때쯤 가서 표 끊어서 진짜 막 그 특히 5차전 6차전 7차전은요 예매 티켓이 되게 늦게 열릴 거예요. 최대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진짜 그 차표까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5,6,7차전이 평일이에요. 그나마 그게 다행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입장권마저도 지금 뭐냐 4차전까지는 예매가 끝났어요. 4차전까지는 이미 다 예매를 했는데 1차전하고 2차전은 괜찮아. 그런데 지금 11월 19일부터 수도권 지역하고 강원 지역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릴 예정이라서 이제 거리 두기가 1단계일 때 50%만 50%까지 입장할 수 있었던 게 1.5단계일 때 30% 밖에 입장을 못해요. 그리고 2단계로 올라가면요 10%밖에 못 봐도 그러니까 이번에 그 거리 두기 그 뭐냐 1.5단계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이 그 뭐냐 관중 그 입장 그 비율도 새롭게 정리가 됐어요. 1단계 50% 1.5단계 30% 2단계 10% 그리고 2.5단계일 땐 무관중 그리고 거리 두기 3단계일 때는 아예 경기가 못 열려요. 시리즈를 중단하고 나중에 이어서 할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돼. 아니면 그 만약에 시리즈가 중간에 중단이 되는 경우 그렇게 그렇게 되면 네 사상 초유로 한국 시리즈가 끝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냥 그때까지 열렸던 경기로만 우승팀을 결정해야 될 수도 있어. 물론 그런 일까지 갈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단계가 조정되면 몇 주 동안 잘 안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일단은 한국 시리즈 3차전부터는 1.5단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그 점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혹시 고척 스카이돔에 직관 가실 분들은 네 30%만 들어갈 수 있을 거를 각오를 하고 입장권의 예매를 도전을 하세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0만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실수로 마스크 그 뭐냐 지금 나처럼 이렇게 커피 마신 다음에 딱 뭐 먹거나 마시는 순간 끝나면 그 먹는 순간이 어느 순간 중단이 돼 있으면 그러면 마스크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수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어. 그렇게 되면 그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크 마스크 쓰세요 하고 한 번은 계도를 해요. 근데 이때 한 번 계도할 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그 시점에 벌금 매겨요. 원 스트라이크 하우시죠. 한마디로 음 한 번은 경고 주고 두 번째 때 아니다 옐루 카드 레드 카드인가 음 어쨌든 그렇게 벌금을 매겨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마스크 꼭 챙겨서 가시고 음 그렇게 감안을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정 및 선발 투수 예고 선발 투수는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은 두 팀 모두 1차전반 확정했어요. 1차전반 선발 투수가 확정돼서 NC 다이노스에서는 드류 루친스키가 나오고 두산비어스는 라울 알칸타라가 나와요. 스케줄상 그렇게 됐어. 알칸타라가 플레이오프 3차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사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클리스 플렉센이 1차전이어야 됐지만 플렉센이 3일 쉬고 4차전을 구원 등판해서 3이닝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투구소가 다소 많았어요. 그래서 1차전 등판은 거의 불가능이었어요. 자 그리고 2차전부터는 제가 예상순서를 정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가 보기에 5차전은 이 순서가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 5차전의 경우는 선발 투수들이 두 명 모두 5일을 쉬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루친스키하고 알칸타라가 아마 그대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NC 다이노스는요. 일단은 내가 보기에 2차전은 구창무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창무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차전 던지고 5일을 쉬고 6차전은 나올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3차전은 마이크라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차전 7차전은 마이크라이트가 나오고 4차전은 송명규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솔직히 7전 4선승제에서요. 4차전은 솔직히 누가 나올지 몰라. 그리고 그 두산베어스는 일단은 최연준 선수가 그냥 로테이션 순서상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크리스 플렉센이 2차전을 4일 쉬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플렉센 도 후반기 부상 때문에 조금 쉬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 조금 약간 무리했던 점을 감안을 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아싸리 6일을 쉬고 그 3차전을 나올 수 있다. 약간 이 정도로 가능성을 열어둘게요. 그래서 3차전하고 7차전 아무래도 플렉센이 현재 솔직히 이번 한국 시리즈에 나온 선발 투수들 중에서 플렉센이 제 공이 위력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렉센이 3차전하고 7차전 나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에 7차전 때 끝판왕이 나온다. 이거지. 응. 근데 문제는 이제 4차전이야. 일단은 내가 4차전이 있다가 유희관 선수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괄호치고 취소선을 그어놨죠. 오프너 취소선 거의 오프너 역할도 못할 가능성이 커 플레이오프 때 모습을 보면 응. 그래서 내가 보기에 두산베어스는 4차전은 사실상 불펜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칸타라하고 플렉센이 나오는 날이 아니면 사실상 두산은 그냥 불펜데이 할 생각 해야 돼. 그래서 그 방송사는 지금 MBC가 1,2차전을 연속으로 하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SBS가 그 대표팀도 축구 중계를 한 경기를 맡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일정이 꼬였어요. 응. 그래서 그 사실 만약에 그 국대 평가 그 국대 친선 경기가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있잖아요. 그 뭐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피파 월드컵 카타르 대회의 그 개최국인 카타르하고 A매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시안컵 8강전 때 졌잖아. 그거 서륙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경기를 할 것 같았는데 사실 근데 지금 우리 국대에 코로나19 확진자들 있죠. 그래서 조현우 선수도 지금 못 나와요. 근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 그 현재까지의 확진이 확인된 6명 이외에 이제 세 번째 검사에서는 검사 인원 전원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카타르하고 A매치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제 확진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표팀 선수들 다 돌아오고 나면 무조건 2주 자가격리 해야 될 거에요. 그리고 그래서 SBS가 오늘 중계를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한국시리즈 중계방송사가 예정대로 이렇게 확정이 됐다. 어쨌든 선발투수 예고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그 기준은 현재까지의 이제 그 기준은 이제 그거에요. 1차전만 선발투수가 확정이 됐다. 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일단 1차전의 애국가는 그 뭐냐 국악가수 송소희씨가 부를 거고 그리고 시구하고 시타는요. 신나은 신남이 소위 일거에요. 신나은 신남이 소위 자매가 시구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신나은 신남이 자매는요. 그 이 두 분이 그 사관학교 사관학교 출신의 장교에요. 간호장교인데 이번에 간호장교 임관하자마자 코로나19 대구에서 터져가지고 그 대구에 가서 봉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대구에 가서 복무를 했어. 그 간호장교로 그 봉사를 하고 왔는데 공교육계 이제 둘이 쌍둥이인 거야. 쌍둥이 간호장교에다가 이번에 그 뭐냐 대구에서 그 의료지원을 했던 걸로 알려져가지고 그 공로로 이번에 한국시리즈 1차전 시구시타로 초청을 했대요.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좀 빨리 끝나면 그 뭐냐 이번에 그 질병관리청에 그 정은경 청장을 그 시구를 모시고 싶었대. 한국시리즈. 근데 아직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은경 청장은 뭐 가게 된다면 다른 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좀 평온할 때 그래가지고 일단은 올해는 정은경 청장의 초청은 무산이 됐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대신해서 그 아마 이제 의료진들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기념할 만한 인물들을 이번에 시구하고 시타로 초청을 한 것 같아요. 나름 의미 있는 그 초청이에요. 시구하고 시타는 자 그래서 그 뭐냐 현재 아 어쨌든 어쨌든 더이상 확진선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22시에 축구 A매치는 진행이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만약에 한국 내가 오늘 한국시리즈 1차전을 중계를 못하거든요. 근데 1차전은 중계 못하는데 만약에 내가 좀 뭐냐 저녁을 먹고 집에 빨리 온다. 집에 조금 빨리 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는데 만약에 내가 22시 이전에 집에 온다. 하면 이 카타르하고 A매치 중계할 거예요. 왜냐면 차기 월드컵 개최국하고 A매치인데 해야지. 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두산베어스의 경험 무시를 못해요. 6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 거기에다가 두산은 이번 한국시리즈의 동기부여가 확실해요. 올겨울 FA 대거 유출이기 때문에 두산그룹의 현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구성된 선수단 멤버 기준으로는 우승 도전이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내년부터는 거의 새로운 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동기부여가 지금 확실이 돼있는 팀이에요. 근데 문제는 크리스 플렉센을 제외하고는 선발진들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못해요. 알칸타라는 몸 상태가 좀 간당간당하고요. 그 알칸타라는 몸 상태가 조금 물음표가 있고 그리고 플렉센은 플레이오프에서 3일 휴식 등판을 해가지고 좀 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유희관 선수는 플레이오프에서 오프너 역할도 제대로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한국시리즈 4차단에 유희관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내가 보기에는 유희관 선수를 거의 안 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유희관 선수가 이번에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거의 안 쓸 것 같애. 거의 불펜 한국시리즈 4차선은 두산으로서는 불펜데이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여태까지 올라왔던 팀들이 준 플레이오프 2차전을 제외하고는 타선이 그렇게 크게 불 붙지를 못했어요. 거의 투수력으로 갈려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NC 다이노스 11월 14일부터 서울에 와있어요. 11월 14일에 창원을 떠나서 서울에 와서 짐을 풀고 11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고척스카이돔 적응훈련을 했어요. 했고 최대 7차전까지 갈 경우 11월 25일에 7차전이 끝나겠죠? 그러면 7차전은 그날 밤에는 피곤해서 집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시리즈 7차전 끝나고 그 다음날인 26일에 집에 갈 거예요. 그럴 경우 최대 13일 동안 서울 합숙의 불편을 감수하고 뛰어야 돼요. 거의 2주 동안 서울에서 합숙해야 돼. 관중동원에 있어서는 분명 두산팬들이 유리할 거예요. 서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육성원하고 떼창이 금지되어가지고 이번에 NC다이노소가 집행검을 만들었대요. 집행검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3차전부터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이 확정됐기 때문에 입장권은 재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중들의 영향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리고 NC다이노스가 포스트시즌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두산을 공략을 할 줄 안다. 하면 우승할 수 있어. 일단은 그런 점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점을 감안을 하면 내 예상은 4승 2패로 NC다이노스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승할 가능성이 있어. 한 6차전쯤에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내 희망사항이 있다면요. 내가 스케줄 문제로 1,4,6차전 세경교를 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1차전하고 6차전을 내가 중계를 못하는 이유는 같은 이유예요. 1차전하고 6차전은 내가 같은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요. 같은 사람하고 의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5,7차전은 중계 가능해요. 그리고 4차전은요. 내가 토요일에 동네 성당이 있어야 돼가지고 그날 경기가 언제까지 갈지를 모르잖아. 근데 내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4차전은 할 수도 있어. 만약에 그날 스위브로 끝날 것 같다. 하면 할 거야. 그날 스위브로 끝날 것 같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근데 연장가면 못해요. 그 연장전 가면 내가 9회까지만 하고 중계 끝날 거야. 2시 경기 시작인데 그 한 경기 4시간 까진 안 가겠지? 경기가 4시간 까지 가게 되면 못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내가 그 4차전 내가 일정을 한번 그 확인을 해봐야 돼. 잠깐 그 잠깐만 그 11월 어 네 11월 21일 나 중계 못해요 진장 나 그날 성당 일찍 가야 돼. 응 11월 21일에 나 그날 중계 못하고 4차전 그래서 1,4,6차전 중계를 못해. 그리고 2,3,5,7차전 중계 가능. 자 그래서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는요. 누가 우승하든 간에 5차전 이나 7차전 중에 끝났으면 좋겠죠. 그 끝나는 중계를 내가 하고 싶거든. 응 끝나는 중계를 하고 싶기 때문에 5차전 이나 7차전 중에 끝났으면 좋겠다. 응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음 이번 분석은 네 여기까지로 딱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예상을 그렇게 해봤어요. 그 거리두기가 그 1.5단계로 격상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3차전부터는 1.5단계 인원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뭐냐 지금 여기 관련 내용이 그 뭐냐 중계 관련해서 아 관중 관중 입장 관련해서는 그 뭐가 있냐 그 관중 입장은 아 관중 입장 관련 얘기는 아직 없네요. 아직 없고 그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두산베어스 엔터리 보니까 엔트리 음 네 유희관 선수 일단은 엔트리엔 들어갔어요. 일단 엔트리에 들어는 갔는데 문제는 내가 보기 유희관 선수를 거의 못 쓸 것 같아.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원래 그 유희관 선수가 이제 그 뭐냐 우승할 때 맨날 특정 세리머니를 했잖아. 내가 보기에 올해는 특정한 세리머니 준비 못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 왜냐면 본인이 그 막 미티어데이 이런 거 맨날 그 본인이 그 뭐냐 말빨이 좋아가지고 나왔었는데 이번엔 본인이 큰소리 뻥뻥 칠 입장이 못 되잖아요. 실력이 안되는데 뭐 그렇단 얘기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우승은 엔시가 해요. 우승은 엔시가 하는데 일단은 6시즌 연속 한국시리즈 올라온 것도 진짜 대단한 거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번에는 드디어 엔시가 우승을 해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시리즈 프리뷰 컨텐츠는 여기까지 녹화를 할 거고요. 리코딩을 여기 남겨줄 거고 아마 이제 한국시리즈가 끝나면 시즌 최종결산을 할 거예요. 시즌 최종결산은 근데 일단은 11월 말 중에 하긴 할 거예요. 수능 전에 한 번은 할 거기 때문에 음 일단은 뭐 그렇게 일단은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예상은 6차전에서 NC 우승으로 끝날 것 같은데 네 과연 근데 내 스케줄 문제로 1,4,6차전을 중계를 못하기 때문에 5차전이나 7차전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 희망사항이고 그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이번 작두 과연 그 NC가 우승한다는 이 작두는 어떻게 또 맞아떨어질 것인가 여태까지는 그 내가 올라가는 팀 다 맞췄거든요. 여태까지 와일드카드 결정전 LG가 첫 경기에서 끝낸다. 그 중플레이오프 그 일단 어떨지 모르겠다. 2차전에서 끝나면 두산이 올라간다. 3차전에서 끝나면 LG가 올라간다. 라고 했는데 두산이 올라갔고 플레이오프 3승 1패로 두산이 올라간다. 맞아 떨어졌죠. 이번에 한국 시리즈도 내가 보기에는 4승 2패까지는 못 맞출 수도 있는데 이번에 왠지 NC 우승할 것 같아요. 이번에 저 작도 맞는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죠.